5 과 손에 공을 쥐고 있습니다 서비스 백핸드 때 금민호 선수 지금 쪽으로 휘거든요 그거를 잘 대비해야 됩니다 세이크 핸드하고는 좀 다른 볼 구절을 가지고 바나나 풀릭 5핸드 전환 김민호 구조찬 강은 장량초 장흥중 두호골을 나왔습니다 박스피 2월 짧은 서비스 비식적으로 리시브 3대 2 빠른 서비스 바다니는 부조차 두 점차 서비스로 이어집니다 짧을 짧게 놓을 확률이 높아요 지금 짧게 다시 하겠습니다 그걸 대비하고 서비스를 넣어야 돼요 지금도 짧습니다 그리인 대선 3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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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자 서비스 구조찬 자 오핸드 넷 자 그 손질로 짧은 서비스 바나나 풀립 미들로 갑니다 자 선제공 네트 타고 한 번짓 백으로 왔어요 그리고 직접 좋을 것 같아요 서비스 짧은 공 직접 자 풀립 5점 김민호 이제 두 점만 남겨놓고 있는 이번 매치 백핸드 대결 매치 포인트 자 이렇게 백핸드 대결 매치 백핸드 대결 매치